작년 4월 23일에 구입한 호야가 5월 18일에 꽃봉오리를 처음 제가 발견했구요 그리고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꽃이 피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지금 이동하다가 꽃봉오리가 많이 떨어져 버렸지만 아직도 꽃이 있어요 어 꽃이 다 떨어져 버렸나 아 여기 지금 이동하다가 다 바닥에 다 떨어졌네요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얘는 사람들이 확장된 거실에서는 안된다 하는데 확장된 거실이구요 저희 집은 그리고 어 지금 1년밖에 안됐어요 근데 지금 뭐 한 번만 피는 것도 아니고 지금 6월 5월에 꽃봉오리 발견했으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지금도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었어요 얘는 다섯번째 피는 거 피게 되겠죠 다음달에 피게 되겠네요 11월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 사실은 최근에 어 또 꽃을 샀어요 아 이거 3000원 짜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포트 이런 작은 10cm 이 뭐죠 비닐 포트에 있는 거를 사서 음 구입한 호야 에요 근데 이게 내년에 이게 지금 9월 말에 샀기 때문에 작년 4월에 산 거랑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라면 지금 저렇게 분갈이를 제가 처음에 작은 건데 큰 화분에다 이렇게 옮겨 심었고 이것이 저런 거에 지금 포트가 몇 개 되지 않는 아 가지가 몇 개 안되는 건데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몇 개 되지는 않는데 옆에서 뻗어 나가지고 꽃이 피는 거구요 지금 아마도 얘가 네 번째 6월 16일에 꽃이 폈구요 어 제 기억이 부정확할까봐 이렇게 써놨습니다 7월 18일에 두 번째 꽃이 폈고 세 번째가 9월 18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꽃이 아 봉우리를 10월 10일 날 발견했으니까 이제 11월에 꽃이 피겠죠 그리고 이건 네 번째나 피는 꽃이고 얘는 9월 19일에 처음 핀 꽃이고 어 근데 지금 보면 그 가지에 한 가지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지는 하나가 있고 어떤 가지는 두 개 있고 어떤 가지는 한 개도 없고 어떤 가지는 무려 세 개나 있어요 지금 어 어 이거 보면 지금 하나 아구야 얘가 막 제가 막 이동하느라고 완전히 꽃이 다 떨어지고 있네 음 기록으로 남기려다가 꽃이 마구 떨어졌습니다 근데 얘가 이건 9월 25일에 발견한 거고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어우 커피나무가 또 상하겠네 음 요거 보면 하나 두 개 있죠 두 개 두 개 있고 아 한 가지에 세 개 있는 게 꽃 핀 가지가 3개 3개 짜리 인데 하나 아 요 가지가 보면 하나 둘 세 개죠 예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둘 세 그러니까 한 가지에 꼭 하나만 피는 것도 아니고 안 핀 것도 있고 예 무려 세 개나 핀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얘가 올해 같은 경우 한 달 한 1년 1개월 만에 폈으니까 얘도 내년 10월에 피게 될지 그 보다 빨리 피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처음에 갖다 놓았던 건 저쪽 구석 저쪽 구석에 있었다가 5월에 이쪽 밝은 방향으로 일로 옮겨 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얘는 처음부터 밝은 쪽에 놔두고 있거든요 내년을 기약하고 다음 방송을 또 올릴게요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하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